나 용돈 좀 올려줘. 한 달에 20만 원 너무 힘들어. 마누라한테 한도 풀어봐야 젊은 놈 끼고 놀꾼이 밖에 더해? 그런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, 이제? 당신처럼 돈 많고 맹한 여자들 노리는 놈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. 성형외과 차려서 수백억씩 벌어다주면 고마운 줄 알고 내조나 잘해. 그 국에 들어간 시금치 내 돈으로 산 거야. 그러니까 먹지 마, 그러면. 나 마트 알바라도 알아볼 거야. 요즘 세상에 20만 원 갖다 사는 여자가 어디 있어? 내 초등학생 용돈 놔! 너 오늘은 안 되겠다. 이리 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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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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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너 나 안 깔아? 불쌍한 새끼야. 내가 됐구나. 어? 그래. 한번 털어보자.